아 진짜 힘드네 그거 누르면 안 돼요 이거 누르면 꺼집니다 어때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 제가 뭐 KSL 때도 그랬지만 윈도우 7 쓰면 안 돼요 중간에 무조건 튕깁니다 봐봐 지금 튕겼잖아 벌써 안 돼요 게임이 아 이거 진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윈도우 7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오늘 대참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내가 윈도우 7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이거 스타가 튕기는데 이거 유쾌하네 윈도우 10 쓰면 안 튕겨요 윈도우 7에 뭐 겹치는 게 있어 스타가 튕기는 거랑 좀 뭔가 어? 반갑습니다 겹치는 게 있어 오늘 내가 경기할 때 승주클만 해봐라 오늘 내가 경기할 때 승주클만 해봐라 잘해 바꿔 잘해 뭐야? 내가 KSL 때 진짜 KSL 때 진짜 불안치고 선수들 다 한 200번 200번 넘게 튕겼어 다 전체로 승주클만 그냥 기껌 파고 나갑니다 진짜 다 된다 커서 이따 앵글 이거 외워두세요 이렇게 이 각볼 외워두세요 네 일단 앵글 이거 외워두세요 이렇게 이 각볼 외워두세요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신기기만 해봐라 진짜 딸기 형 오늘 전주랑 부산 가실 겁니까? 나 타카오택시 하려고 한 두세 년 차면 가려고 자 다녀오실 수 있어 끝까지 올게 끝까지 올게? 저요? 저 안갈라고 저 바로 집갈라고 집에서 그냥 중계하려고요 중계무기 하려고 그게 낫나? 나도 그렇게 할까? 의무 없어 가도 왜냐면 형이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잠깐만 마이크 음소거 안됩니까? 야 우리꺼도 음소거해 우리꺼도 음소거해 음소거? 아니요 아니요 꼼꼼이 아 아까 홍구가 뭐 말해주세요 말씀해 드릴게요 아 이거 뭐야 이상한데? 알았어 알았어 진짜 얘기해줄게 마이크 입고 뭐 했다면서 어제 오기 전에 했대 장민준 선수 맞으신거 아니 어제 오기 전에 했대 장민준 선수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깨가 뭐 켰잖아 아~~ 여기야 아 근데 뭔가 안 맞는데 나라 마스 한당두 들어가야겠다 또이지라 또 또 아우 아 이렇게 안 돼 아니요 아무튼 전주야? 저 안갑니다 떨어지면 가야죠 근데 근데 저 스타르트 갖고 오라고 그냥 안갖고 왔어 저 누구 있는데? 네? 누구 있는데? 뭐가요? 제조에? 제조에 없어요 성은 지우네 성은 지우네 성은 지우도 저거 아니야? 응 저조는 빡세정사 또 떨어질 수 있겠네 네 떨어지면 가야죠 아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냐 온갖 게임인데 학생님 게임하다가 안 튕기십니까? 튕겼어 계속 튕겨 아니 윈도우 세븐 튕기는데 이거 진짜 계속 튕겨가지고 한 엄청 튕겨 다른 사람들도 튕기지 않아요? 어 다 튕겼어 진짜 어 다 튕겼어 진짜 열 명 튕겼어 어 형 방송 경계 안 한테 네? 방송 경계 안 했어 왜요? 아 싫어 형 아 빨리 방송 좀 해 아 아 아 빨리 아 빨리 이거 방송에 끝났어 네 아니야 빨리 지금 딱 좋다는데 지금 딱 좋대 시청자들이 어 딱 좋다 했어 아까 제가 아 멀어 넌 으 그래 네. 아멘ame 홍대데이트 하던데? 아니 근데 홍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야 김민이요? 큰일 나왔네. 예산은 홍대인 줄 알고 홍대로 가는 거 아니야? 홍대에서 잤어? 내가 어저께 남부터면 널 어떻게 부찰해주는 건가? 옛날에 나간다. 오늘 옛날에 나간다. 딱 한 번 봐. 밑에 이연기 생겼나? 그럼 병민이 그럼 옛날에 불이 오는 건가? 다 세종을 추고 있어. 대명이도 오는 건가? 어제는 둘이었지만 오늘은 셋이었습니다. 아니, 형님. 뭔가 억울한 건가? 내가 억울한 건가? 종종 나는 심평안까 이거. 퀴즈 모드가 안 되면 이렇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진짜 나는 진짜 행당하는 거. 내가 한 번 봐. 근데 그래. 비즈니스는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는 줄 알겠는데. 아, 진짜 없잖아. 한 달에 할 수 있어서 응원하고. 금방 획성할 건가? 아, 근데 코멘트는 잘못 찍어도 다시 줄 수가 있는데 내가 맞지? 아, 근데 코멘트는 잘못 찍어도 다시 줄 수가 있는데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나 안 그런다, 이거 유튜브 다시 봐봐 포버니가 스타트를 해 그러면은 내가 우리를 행동하는 것 뿐이야 와 이러면 아예 못 들어가네 와 싱싱지 길다 뭐야 포탈 왜이렇게 차있어 내가 먹때면 파주나를 알았는데 먹때면 안 돼? 존나 빡치게 파주나를 만들고 다 이기면 파란에 파주나를 만들고 다 이기면 이기면 몇만짜리인거죠? 멍때면 뭐고 멍때면 뭐고 멍때면 뭐고 멍때면 뭐고 멍때면 뭐고 누굴 왔고 10초 이따 시작해가지고 탕이 있다 10초 이따 와 음 콩나물 콩나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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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파티 예상합니다 여러분들 개씨 헬파티 예상합니다 난 분명히 케이스일 때 말했어 윈도우 세븐 쓰면 무조건 튕긴다 난 알고 있었어 이 사실을 윈도우 세븐 쓰면 튕겨요 맛있습니다 이거 윈도우 세븐 아 신경쓰고 이거 안되끼 봐봐 확인해주세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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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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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our ч파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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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형님 안녕하십니까 한국 이름이 조여름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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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강기했네 한국인가봐 요즘 난리났습니다 헬파티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아, 여기도 튕겼네요. 여기도 튕겼고요. 와, 존나 튕기네. 진짜 존나 튕긴다. 겉잡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 뭐야. 화면만. 겉대급인데? 박상현 씨. 박상현 씨. 박상현 씨 계세요. 또 튕긴 것 없나? 또 튕긴. 몇, 몇 조예요? 어? 어, 뭐 켜. 아, 황성동이야? 네. 황성동, 4조예요? 네, 그렇죠. 아, 근데 황구 서문지훈하고 하는데, 저저저? 응, 빡세요, 빡세. 수봉님, 너네 중에 아무도 없는데? 와, 이거 좀 겁나 쉬운데? 아, 형님, 빡세입니다. 아, 아무도 없잖아. 서문지훈님 있잖아요. 서문지훈. 정우 형 이긴 서문지훈님 있잖아요. 서문지훈한테 당기고, 이 황구, 이 코인 쓰러 가는 거 아니야? 아, 아, 당기면 안 되는데. 어, 여긴 어딨네? 거기가 없다니까? 박지훈이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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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문명 우리 좋다. 이거 나요. 박상현이 누구야? 짭지예요? 어, 어디요? 박상현이 짭지. 아니, 짭지 아니에요. 동명이인. 동명이인. 노랑 나랑 있네. 아니, MPL 때 못 붙었던 거 오늘 푸나요? 바로 파주세요. 박상현이 짭짤, 아, 더 좋아해야 된다. 아니, 라박이 형, 3바퀴 다 돕니까? 3코인 다 두세요? 이번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놀라고 진짜로 아 힘들더라 잠도 안오고 긴장 너무 많이 하니까 오늘 1포만에 뚫는다 마인드? 아 모르겠습니다 정정행 버스에 탑승하지 말자 오 지금 유튜브 잘 되고 있던데? 아닙니다 야 유튜버 다 되셨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라박티비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못돌자 파이팅하자 알겠습니다 선수분의 경기 중간에 끼니 멈추만한 이슈 말씀하면 손 들고 저희 스판 불러주길 바라겠습니다 아 야 어제 바나나 우유를 많이 먹었더니 배가 많이 아프다 아 미안하다 아니 먹방 유튜브 아닙니까? 망했어 이 자식 아니 인터뷰 좀 하죠 방 들어와 주세요 몇 주십니까 형님? 5조입니다 5조에요? 아니 요즘 먹방으로 아주 또 핫하게 달리시고 계시던데 다시 스타할라고 하는데 블록체인 말이 됩니까? 아 블록체인 10테란맵이라던데요? 누가 그래요 예? 누가 그래요 아니 영호 형이랑만 해서 그런가? 그게 10테란맵이던데 한상훈씨 10 저금액 아 한상훈씨 계세요 바로 들어가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너 게임 구경할 사람 없나? 병환아 가서 제욱이왕 게임 좀 찍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게임 찍으라고? 어? 난 화장실 갔다 올게 한국장실 그래서 아 상처 아 어떻게 가지고 아 저 어차피 1차 부전인데 아 그래요? 뭐 뭐하죠 이제? 어 스태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시원할게요 아침부터 열심히 쉬는데요 열심히 해야죠 황승하님 형 부종님 부종인가? 그거를 하는데 다른사람 찍으라고요? 제일 어려운건데 일단 알겠어 박사연씨 누구 찍을까요? 형들 박사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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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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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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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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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님 상세하게 얘기해줘요? 형 뭐라고? 네 알겠습니다 노는 그렇긴 한데 1월 2일까지 참 난데 몰랐잖아 올라가서 다 가는 거에요 힘이 나지 않다 여행도 하고 먹방도 하고 이러려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에요 정재국님 왜 저를 찍고 계세요? 최이형 진씨 최이형 진씨 내가 있다라고 정국님 정국님 형 화장실 갔어요 주세요 아 갔다라고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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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진짜 충격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KBS 할 때 민들 세우시면 분명히 튀긴다고. 이거 혹시 말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튀긴 게 많아요. 여러분 저는 사진별에 주신 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다 풀려 있습니다. 아 까지 우리가 뭐 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거 혼나는데요. 왜냐하면 우선은 커지면 커진다. 대표님 계세요? 대표님 계세요? 대표님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대표님 너희 이제 큰일 났어. 진짜 보고 있어요. 너희도 큰일 났어. 대표님 저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대표님 근데 이거 좀 혼나야 됩니다. 대표님 진짜 이게 대회에 진두글이 말이 되니까. 한두글이 많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니 뭐. 대표님? 대표님 그냥 섭섭하고 마음에... 조금 더 발정됐으면 마음에 안 해서 빨리 얘기해. 대표님 생일 3번 많이 먹어서 다음에 1번 좀 해주세요. Just shout you 3번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너라야! 대표님 홍보는 3번 많이 받으라 그러고 뭔가 들어가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니? 대표님 이거 사실 이 친구 중인 줄 아는 건데. 아 감사합니다 나는 형은 좋은데 될 것 같아 좋은데? 자 일단 옮겨 시작하네 가자 이거 뭐 찍을 사람이 없네 응 응 응 사랑 아 공기 개최부의 영상 보고 있어요 VOD WATCH YOUR FEDERAL GAME 아 진짜? 아 이거 다 하시는거에요? 지금 어때? 영어 잘해 나 역시 중절 이거 무난했다 세븐이면 원래 좀 많이 튕기는데 임진우씨 아 메뉴님 안녕하세요 임진우씨 안녕 예상 나오시는 형님의 모습 보니까 어떻게 안됩니다 사랑있네요 네? 아 사조 걸렸어야 되는데 진짜 못주십니다 아 아 아깝다 진짜 아 우리 57개 감사합니다 57개는 뭐죠? 아 100개 감사합니다 네 이사 안녕하세요 아 57개 또 감사합니다 아 아 아 57개 아 아 아 홍구니까 제라툴게 왜 이렇게 터지는거야 딱 아니 왜 여러분들 딱 서세요 저희 방에 서셔야죠 오 다섯대가 또 젤라툴게 또 57개 아 제라툴게 이빨이 털리는데 이거 왜 니가 받냐 홍구야 형이 했다며 제가 해준거 아 나투게집 제라 아 초콜릿이구나 아니 내가 받아야 된다 왜 이렇게 아우 다섯대도 젤라툴게 아우 배아파 가야겠다 아 이거 한번 매길라 그런건데 툴이네 개천문거 나트릭이 좋은데 야 홍구야 너 시그니처품 젤라툴게 만들어 좋겠네 잘 터지네 젤라툴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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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체크할게요 저희 상주로는 김수씨께요 두 분에서 제기해주세요 두 분에서 우리 입구에 안녕히 계세요 최영진씨 최영진씨 계십니까? 나 언제하냐 최영진씨 최영진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최영진씨 근데 화면이 진짜 바뀌었냐? 화면이 처음 본다 난 진짜 오링 많이 튀는데 제접해도 똑같습니다 제접해도 똑같아요 지금 안에 막혔으니까 제접해도 똑같이 튀겨요 이것도 튀겼네요 이거 또 끝으로 올게요 똑같아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예선 그냥 뭐래 사람들이 응? 나 이게 옹호적인 바람을 해주고 있어? 다른 사람들 싸우지 말래 왜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 진짜 매니저 강티 좀 때려 싸우는 애들 근데 또 우리는 왜 밖에 나와서까지 싸우냐? 하하하하 아 나 진짜 아게대로 매니저 좀 매니저 아 근데 계속 튕겨서 어떡하냐고 진짜 오늘 큰일 났습니다 아 근데 맞다 내 상대 내 회신토봐야 돼 여기 있어요 오늘 큰일 났습니다 아 근데 맞다 내 상대 내 회신토봐야 돼 그냥 아까처럼 할까? 어? 아까처럼 할까? 어? 챌린지 뭐 이거 보여줘? 응? 보여줘? 응 obsc 여기서도 튀어나온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근데 내가 튕기면 ㅈㄴ 빡칠 것 같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튕기면 ㅈㄴ 야마 나갈 것 같거든 뭐래? 어쩌라고 해? 아무 말 없는데? 아니 ㅅㅂ 소통이 안되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손이 아기 대우야 뭐하냐? 니가 메이저 본다며 그러면 확실하게 관리해줘야지 응? 아기 대우야 뭐하냐? 니가 메이저 본다며 그러면 확실하게 관리해줘야지 응? 응? 아기 대우야 싸우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너 같으면 안 싸울래? 나도 때려야돼 이건 답이 없다니까 아기 대우야 총님 몇 조십니까? 나 다 준 줄 알았는데 응? 오조더라 아 진짜? 오조에 누구 있지? 한번 봐야겠다 몰라 나 너랑 사는 줄 알았어 아 큰일났어 형님 뭐가 큰일났어 형님 아니 이거 왜 아니 이거 계속 튕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 이거 오늘 계속 이래야 되나? 윤준성님 네 빵 먹다 고공이 이창준님 계세요 풍기나 풍긴데 지금 다른 사람들 다 풍기고 있어요 소심하고 아 근데 진짜 뭉쳐온거 아닌가요? 이걸 모른다고? 나도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민호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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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왜냐하면 한두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봉기나서 전부 다 연백이 된다 이건 얼마나 애 받는 줄 아세요? 게임 다 이겼는데 아니 너 다 이겼는데 생겼어? 저요? 그는? 아까 학교가 그랬어 다 이겼는데 생겼어 회의했을 때 그랬어 회의했을 때 상대가 일당했어 상대가 다 이겼다고 이창님 이로써 대회에서 이런만 하는게 아니고 정말 이건 여러분들 큰 실수예요 큰 실수 튕길 수도 있죠 튕길 수도 있죠 튕길 수도 있죠가 아니죠 왜냐 아니 한두 명이 튕기나? 한두 명이 튕기면 이해를 해 근데 다 튕겨 그럼 이게 뭐야 수습이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수습이 안되잖아 수습이 수습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 튕기게 하면 안 튕겨 자리를 옮기잖아요 다 튕겨요 자리에 옮겨도 튕깁니다 왜냐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컴퓨터에 똑같기 때문에 옮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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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습니다 아 잠깐만 이런다고 팝이 튕기는 것도 아니잖아 맞아 너가 진짜 넘넘이 튕기는거야 맞습니까 이게 진짜 진동세븐이라뇨 그러니까 튕기지 여기 제가 옛날에 방송하다가 맨날 튕겨가지고 진짜 너무 열받아서 윈도우 10으로 바꿨거든요 옛날에 튕기더라구 세븐이 튕기긴 해요 진짜 어 나도 송출 게임 원래 세븐 깔았다가 10으로 바꿨는데 스타랑 한 번 보고 생각해라 멈추더라 세븐이 다 스파트가 너무 시끄더라 스파트가iece 스파트가 매우 시끄러 무기 다 세븐 스티인거 같던데 다 세븐이에요 여기 다 무기도 세븐이네 이 자리도 어떻게 해야되냐 그럼 모르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게임용이 원래는 세븐이었어 근데 스파를 내가 한참 할 때가 있었거든 아깝다고 윈도우 세븐이 언제 나왔지? K일 때도 내가 알기로는 예상때부터 문제 많았거든 K일 때 쟤가 진짜 개지랄했죠 그때도 내가 알기로는 세븐이었어 맞지? 넌 그때도 그랬어? 네 K일 때 그래서 개머라 했는데 계속 떠올라 그래서 그때 AS를 칭찬했거든요 역시 AS는 체계적이다 똑같네 빡꼬 없어 이거 이거는 솔직히 빡꼬 없어야 돼 왜냐면 이거는 진짜 전부 다 어필해야 돼 이게 말이야 당막이야 이거는 다 경계 안 해야돼 보이콧 해야돼 이거는 다시 잡던가 예상나를 예상나를 다시 잡으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진짜 왜냐면 아니 제가 결승까지 제가 결승까지 저 한 5번 튀겼나? 그럼 한 사람당 5번이라는 건데 그러면 오늘 저 10개인데 아 누가 ASL도 있고 KS도는 진짜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똑같잖아 둘 다 욕을 먹어야죠 둘 다 욕을 먹어야 됩니다 하하하하 이러다가 오늘 홍보 떨어지면 홍보다가 날아간다고 하는데 하하 저는 여한 없습니다 아 하하 얘한테 나 이제 바테니스 찍는 거 아래? 네? 바테니스 찍으라 안돼 안되겠는데요 형님 하하하 우리 몇프로야 우리 우리 몇프로야? 전시장 우리 몇프로야? 전시나? 전화 왔어 누구한테? 30000 아 하성대가? 하성대가 뭐야 아빠야 아빠 어 어 아 진정네? 번호 읽으면 큰일난다 다 안 읽었잖아 하가 뭐야? 또 전화 왔냐? 아니 양희수씨 아 여자있긴다 양희수씨 어디계세요 양희수씨 예 형대 안녕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우리 또 아유 세대 하성대가 뭐야 안녕하세요 저 지금 아 아 이렇게 있으면 성대고 아이고 아 아 이렇게 있으면 성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있으면 파성대야? 아 아 아이고 둘이 올라갔어 둘이 둘이 얘들아 정보 좀 줘봐 형님 형님 오늘 지금 다 튕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 140사도 돼? 140사도 돼요 근데 안되는 자리 있어요 아니 형 형님 어떤 방송하세요? 스타 방송 아 스타 방송? 어? 저그 호시 호시인데 왜 저그라고 진짜? 성대의 매력이 뭐예요? 절대요 아 우와 아 뭐야 뭐야 둘이 뭐야 진짜 무슨살이세요? 약간 친해요 친해요? 네 잘생기고 친한 사이에 저그와 토스 어긋난 사랑? 어긋난 사랑 어긋난 사랑 아니야? 어긋난 사랑 아니야? 어긋난 사랑 아니야? 어긋난 사랑 아니야? 저거는 더 신기해? 사람에는 부도 없는 거를 힘들 수 없어요 아 아 아 그냥 뭐 친한 사이? 네 아 했네 어 아 방송 같이 했다고요 뭐 하시면 안돼요? 아 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내 스타일이신데 이거? 어 두살이요? 양호주시네 어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성대야 했네 어 방송 왔다고 하시네 어 어 다 했네 다 했어 정말 어 파 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오늘 안 끌고 왔어 그냥 안 끌고 왔어 아 아 아 아 아 서른 두겼데 응? 아 아 서륙 둘이라고요? 응 용 28영 서륙 백용띠네 맞죠? 백용띠도 있어? 팔팔 용띠이 백용띠야 아닌가? 백용 백용? 백용? 영띠인데 백용띠라는데 용띠 맞죠? 네 백용띠야 내 동생이랑 동갑이거든 백용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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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몇 살인데 성대야? 92년생 연상이야? 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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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갑도 안 보는 4살 차이 아니야 동갑도 안 보는 4살 차이 동갑도 안 보는 4살 차이 이쁜 사랑하세요 청척당 언제 와요? 안 와요? 너는 몇 살 차이야? 2살 2살? 네 니가 더 많지 제가 더 어려워요 아 니가 연하라고? 네 아 니가? 네 샛별이 몇 살이야? 28 아 샛별이 28이야? 네 너가 26이고 지금? 네 여섯이라고 너가 지금? 네 저 나이 엄청 높지 않았어요? 어 와 나 20살 뛰는게 엊그제 같은데 금방 늘린거니까 아 샛별이가 연하였었구나 아 나봉인애가 아닌데 나 지금까지 뭘 알고 있었지? 너 근데 왜 처음부터 샛별한테 반말 깠어? 네? 아 반말 까래서 아니 아니 제가 원래 제가 원래 남 어른 아니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존댓말 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말라본 여자가 샛별이에요 사귀기 전에 말라본 여자가 누나한테 말라본게 처음 여자가 샛별이에요 내가 할 수 없었거든요 아 아니 그래서 아 아니 내가 처음에 쿵두 갔을 때 너 그때 샛별이랑 사귀고 있었나? 안 사귀고 있었나? 살고 있었는데 형한테 안 말했죠 아니 그때 안 사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얘가 막 대하는 거야 난 그래서 얘가 오빠인 줄 알았는데 막 샛별... 샛별씨라 그랬나던데 마우스 커피 좀 타오세요 마우스 뽑아오세요 나 이렇게 막 웃었길래 공고하셨는데 싹까지는 말려온 줄 아시기고 있었거든요 사실이 없구나 박지음식 난 오빠인 줄 알았어 사조 박지음식 형 지금 유튜브 갖고 보려고 알고 있던 사실 다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벌려버렸어 사조 박지음식 아 좀 유튜브가 좀 찍게 해주면 아 몰라 다시 다시 엔디 엔디 이거 잘라서요 아, 맞아. 아, 맞아. 아, 그랬었지. 아, 너무... 아이고, 일단 사실 다시 재방송하시겠네. 오늘 우찌하노? 약속도 어떻게 됐냐, 지금 물어보니까. 어? 어? 안녕하세요. 선수분들 만에 게임 계속되시면 컴퓨터 재부팅 인사 한번 해주세요. 컴퓨터를 재부팅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아, 여기 또 틀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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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틀렸네? 지금 난리 나빠있을 중 아, 또 틀렸네? 아, 또 틀렸네? 재부팅해서 되겠냐, 이게? 아, 또 틀렸네? 아, 또 틀렸네? 포멧도 하지? 붓쓰- 아, 또 틀렸네? 아, 또 틀렸네? 으음, 또 틀렸네! 아, 또 틀렸네? 아, 또 틀렸네? 아, 또 틀렸네, 이제 틀렸네? 아, 또 틀렸네? 파덻하게 됐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디스타드 파덜 안정도... 아치, 난 경기가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지금 완전 멘탈이 짜고.. 展示の中だ。 素晴らしい雑切です。 deploying 와우 와우 시스터 쿠키 키링키링 키링키링 안녕하세요 아이고 완벽해 하하하하 하하하 미니언니 맞다구? 미니언니 맞다구? 미니언니 맞다구? 네 하지만 미니언니에 미니언니에 아니 아니 저기 응원하러 오셨나요? 어 그것inee real 안녕하세요 innen 사장님 문화하러 오셨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카페에 계세요. 아 진짜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누추 안 돼요? 제가 이제 또 홍보하는 PC방 직원분들이세요. 아니 이런 곳에서 더 이뻐지셨네요. 장관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장님 오늘 몇 주예요? 사장님 10시 반으로 오세요. 뭐 별일 없죠? 다음 주에 한번 놀러 갈까 하는데 PC방. 방송하시는 거예요? 네 방송하려고요. 아니 뭐 스튜디오 세팅 됐다며요. 스튜디오.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데뷔팅 해볼 수 없으세요? 아휴 쑥스럽네. 오랜만에 봤었구나.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봤었구나. 왜 이렇게 뚱하시지? 미디어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야 병아 나 가서 껌 좀 사였나? 나 입냄새 난다 야. 껌 좀 껌 좀. 무슨 껌? 응? 어... 자일리토로 사와 자일리토로. 이런 껌? 껌으로? 어? 껌으로?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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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그냥 그걸로 사와 그거. 그냥 껌. 일반 일반. 아이디 사올게. 어 어. 아 미니언님 좀 수줍으시네. 다음 주에 나 거기. 민호수 씨 봐. 놀러 가면. 잘 돼주시려고. 깜짝 이벤트 하는 거 아니야? 몰래카메라 하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여러분들 홍주 컨텐츠 하나 있거든요. 민호수 PC방 1일 사장 컨텐츠. 여러분들 민호수 PC방 많이 좀 와주시고요. 아. 아. 오면은 여러분들 서비스 오지게 넣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 10분 만에. 10분 만에. 10분 만에. 떨어졌어? 튕겼어. 아니. 또 튕겼어? 네. 뭐야 부전승이야 뭐야. 아니야 재경기. 또? 아 지금 4판째예요. 4판째 재경기라고? 와이씨. 아 진짜 못 참겠다. 와 4판째 재경기래요. 어떻게 홍주야 이거. 형님도 튕겼어요? 난 상대방 부전승인데. 상대가 없어. 못 올라고요 상대가. 진짜 이거 쳐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앞에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이거 형님 4번 튕겼대요 저 친구. 지금 1세트만 4번 했어요. 아니 형디야. 어? 다음 상대가 쳐. 내가 5세트는. 아 그래? 이거 윈측이어서 그래. 그치? 네. 아니 윈측 이거 몰랐나 이거 설마? 어. 그랬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블리자드 잘못이라는데 누구 말이 맞냐고? 윈도우 7인 걸 튕기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반반이지. 윈측에서 튕기게 만든. 아 그쵸. 블리자드 잘못. 근데 이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이거 수습이 안 된다니까. 4조 한상훈씨. 3조 한상훈씨. 3조 한상훈씨. 맞아요. 근데. 어쨌든 주체잖아요. 아프리카. 그쵸. 주체이기 때문에 잘못 떠안아야지. 기석이는 윈7문제 아니라는데 뭔 소리였냐고요? 이건 제가 그냥 손 걸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으로 해보세요. 절대 안 치세요. 이게 맨 처음에 리마스터 나왔을 때. 네. DJ들이 스콘빵 한번 찐낸 거 알지? 네. 그게 다 윈7이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다 윈10을 바꿨잖아. 그다음부터 안 찐내잖아. 윈7문제 맞다니까. 그게 옛날에. 그 병구 형 막 챙기고. 그때도 병구 형 민칠이었어요. 그리고. 챙기던 일장이 뭐 이런 문제 다 민칠이었거든요. 나도 나도 그 중에 하나였고.